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의 세한남, 이도헌 조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차 댓글 답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려 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죠 직계존속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즉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직계존속이어야 하구요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 항목에 조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구요 그리고 그 옆에 기본공제 항목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조부모님이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하셨다면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두 가지 공제사항을 모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과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위 카드에 등록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사업소득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아야만 그 금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시점인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연말정산 기간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일단 배제를 하고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근로자 본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받은 금액 즉 총수입금액 그 자체가 금융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금액도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1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2020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그 사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1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2020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정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관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의 보장성보험을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그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을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6차 댓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새한남 역시 재충전해서 여러분께 7차 댓글 답변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